영화 아일랜드를 보면 주인공이 손목시계를 통해 체크한 건강기록을 모니터로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영화 속에서만 가능했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기술과 기술의 융합으로 가능해진 일인데요. 최첨단 IT기술의 산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그 기술을 만나봅니다. 바로 IT와 융합한 의료기술, 우리 의료시장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오늘의 IT강국 코리아가 되기까지 많은 기술을 연구개발해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 중에서도 바이오헬스 IT융합연구부에서는 양질의 디지털 의료서비스를 위해 IT와 의료분야의 융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질병 진단을 위한 바이오 센서 기기, 그리고 유헬스 서비스를 위한 유헬스 기기,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유헬스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질병의 영상 진단을 위한 융합형 영상 진단 기기와 알고리즘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IT융합 의료기기를 선보이고 있는 바이오헬스 IT융합연구부. 이것은 바이오헬츠라고 불리는 제품인데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심전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우리 심장이 뛰게 될 때는 심장에서 심전도라는 게 발생하는데요. 그 심전도라는 것을 여러 개의 전극을 통해서 측정을 함으로써 심전도가 어떻게 되는지, 심박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심전도를 분석해서 부정맥이 어떤 부정맥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심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직접 방문해 여러 개의 전선을 몸에 부착하고 검사해야만 했었는데요. IT의 기술 발달로 이제 초소형 패치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로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심전도를 측정하려면 홀터와 같이 병원용 장비라든지, 또 선을 길게 연결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무선통신, 그리고 배터리까지 모두 한 팩으로 내장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작은 상자는 약 복용 도우미인데요. 환자들이 제시간에 약을 챙겨 먹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만성질환제가 장기간 동안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 정시에, 정량에, 올바른 방법으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약 복용 도우미는 약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 되면 음성 안내와 함께 경보음이 울리며 약이 나오는데요. 약 도우미는 원격 시스템으로 병원과 약국, 소비자를 연결해줍니다. 따라서 약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게 도와주죠. 평범해 보이는 이 운동화 속에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바로 비밀의 열쇠는 작은 센서입니다. 보행 패턴 분석을 통해서 건강보행이라고 알려진 11자 보행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센서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가 시계로 전송되고요. 시계 속 데이터를 PC로 분석해 보행 패턴이나 칼로리 소모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장된 보행 훈련에 대한 정보가 PC로 전달이 됩니다. 그 PC로 전달이 되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식의 보행 훈련을 해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거리라든지 칼로리라든지 같은 것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운동량을 관리하고 보행 자세를 바로잡게 해주는 최첨단 신발인 셈이죠. 혈압과 혈당 등을 관리해주는 셋탑박스.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관리와 노인들의 독립 생활을 돕습니다. 가정이나 병원 등에서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등에서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받아서 그 전송받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후에 병원과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병원과 연결된 내 모든 건강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데요. 이런 건강관리 시스템은 미래에 더욱 발전하게 되어서 전 국민 모두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건강관리를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병원을 가지 않아도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바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뉴 헬스 시스템 덕분인데요. IT와 의료의 융합으로 새로운 건강관리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